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9일 오프닝별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수관 의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일 의원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주익시장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잘해줬네요. 오늘 코스피가 2433포인트 0.97% 비교 좀 크게 오르면서 지금 오늘 상승 출발을 했고요. 상승은 한 600개가 넘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오늘 좋은 출발인데요. 7포인트 정도 올라서 0.9%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800선을 좀 도전을 할 것 같은데요. 상승 종목은 한 1,000개 정도. 그다음에 하락은 한 350개 정도로 일단 출발은 양호합니다. 오늘 오전에 출발 상황은 일단 시청 상위객들 좀 보니까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콜딩스, 또 LG화학,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BM, 에코프로 이런 2차전지가 출발이 오전에 좀 좋은 것 같고. 그런데 하이닉스도 오늘 2%나 또 오르면서 삼성도 1%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일단 오늘 좀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지금 흐름인데 오전장 일단 또 출발 상황 한번 위원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선물시장 쪽에서의 전반적인 출발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한 자리를 무너뜨리느냐 무너뜨리지 않느냐가 결국 관건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일단 지키려는 시도, 324포인트 정도는 무너뜨리지 않고 이 상승 갭을 지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기 이후에 과연 신규 포지션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신규 포지션에 적극적인 유입은 없는 것으로 단기 매매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물가와 관련된 흐름을 보면서 아마 시장의 포지션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고요. 다만 환율의 움직임은 지금 1,300원대를 깨고 내려갔다가 1,310원대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환율의 움직임은 지수의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합별로 살펴봤을 때 언급해 주셨던 대로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일단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실적의 어니쇼크를 나타내면서 오늘 급락하면서 지금 거래대금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2.6%의 강세, 삼성전자가 0.8%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미반도체는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엘지아노지솔루션 이런 2차전지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도 강부합권 이상을 보여주면서 일단 종목군대의 흐름에서는 그동안 낙폭과 대주들의 움직임과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공이 같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최근 시장은 조금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VM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급락했던 파두가 오늘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JIP 엔터 같은 경우에도 10만원권 부근까지 내려가면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오늘 일단 긍정적인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요. 또 한미반도체의 효과 때문인지 하나마이크론과 HPSP 같은 반도체 장비 쪽 종목군들은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현재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HBM 이쪽이 특히 강했죠. 전공도는 사실 좀 부진했는데 그걸 이끌었던 기업이 한미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장 끝나고 좀 충격적인 어닝 쇼크가 나와서 오늘 주가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사실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맞습니다. TSMC가 10월달 매출이 좀 큰 폭으로 또 증가하면서 TSMC도 한 5% 이상 급등을 했던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좋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또 HBM이 워낙 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요즘 특징이 그렇게 오른 기업들이 일단 이유에 어찌됐건 간에 미스나면 좀 가차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또 반도체 일단 소부장 쪽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부장과 또 반대로 오늘 삼성은지하고 하이닉스 주가는 크게 뭐 상관없이 일단 이제 제 갈 길을 좀 가고 있는데 좀 놀라운 게 하이닉스가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주익시간이 되게 좀 안 좋았는데 지금 신고가 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시가총액이 다시 LGN솔과 붙었거든요. 지금 이제 1조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 연말까지 가장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LGN솔이냐 하이닉스냐 시총 누가 2위가 되느냐 이 또 좀 싸움도 좀 펼쳐질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둘 다 좀 같이 가고 있어서 좀 그래도 분위기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좀 빠지는 거는 좀 코스닥에 영향을 주고는 있나요 혹시?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한미반도체의 실적 때문에 조금 타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좀 조정받고 있는 쪽은 그동안 과학염직이었던 일부 테마주들 빈대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한미반도체를 축으로 해서 시장의 중심축에 있었던 후공정 관련 종목군들이 조정받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양시장 모두 강보화권 이상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낙폭이 크게 확대하는 종목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전체 종목군의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 특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 시가총의 상위 쪽 그다음에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는 쪽에서 일단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일단 삼형 E&C라든지 자이글이라든지 RF세미 그다음에 투비소프트 이렇게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고 반대로 반등하고 있는 쪽에서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일단 스펙 종목 중에서 또 일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있고요. 칩셋 미디어라든지 JCR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는 또 나타나고 있고 오늘 또 YTN과 함께 유니테크노, 피코그램, 네오이즈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도 조금 눈에 띄고 있어서 오늘은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의 흐름이 강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대형주 중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엔켄이나 현대바이오, SD큐브, 룬이 또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SNS텍과 솔브레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동진세미 끈까지 묶어봤을 때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면 장비 종목군들은 덜 썩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재 쪽 종목군들은 오늘 그래도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SNS텍,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모두 미세공정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전공정 중에서는 지금 주성해진 연액이 좀처럼 신고가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견주하네요. 오늘도 굉장히 견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전공정 쪽에서 최근 들어서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PNT나 윤성 FNC 같은 종목군들이 하나기술과 더불어서 밀리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터키 공장 드랍했다는 일종의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LGS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늘 충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장비주들 쪽에서 일정 부분에 충격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또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보니까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 보니까 말씀하신 후공정은 좀 약해요. 그동안 후공정이 제일 좀 센 업종 중에. 그런데 이제 그쪽이 어쨌든 한미의 충격 때문에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전공정은 또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소재가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재 쪽은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결국 TSMC 매출액 증가를 보면서 반도체 업황 진짜 개선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재 사용량도 또 늘어나겠죠 당연히. 또 요즘에 PC나 스마트폰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오늘 또 2차원지 쪽에서도 보니까 엔캠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세거든요. 유독 좀 센 편인데. 그러니까 2차원지에서 항상 선두에 섰던 거는 양극재인데. 맞습니다. 요즘엔 또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엔캠이라든가 JO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강한 모습 보면 확실히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차별화되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오늘도 일단 오전장에 일단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장은 지금 힘차게 좀 출발을 잘해준 건 사실인데 좀 아쉽게도 현재 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6%까지 조금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6%까지 조금 밀리고 있는데 아마 삼성자도 약간 좀 밀리고 있고 2차원지 기업들도 상승 탄력이 조금 이제 둔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장중에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아침에 좀 수급상 보니까 매수를 좀 해줬는데 지금은 또 매도로 좀 살짝 전환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창구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도 오늘 기기업종에 대한 매도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반대로 정기전 접종에 대해서는 매수를 더해주면서 일단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엇갈리고 있는데 기계 쪽은 한미반도체의 매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에 대한 매도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뒤를 이어서 현대차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적이 좋다. 그다음에 내년에도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양상이고요. 반대로는 외국인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SK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의 뒤를 잇고 있는 모습이어서 특히 최근에 카카오 주가도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조금씩 계속 채워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진짜 반등을 위한 수급의 반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카오 쪽에 최근에 수급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전체 업종이 같이 가는 건 아닌데 HD 언더 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최근 들어서 또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창구 쪽에 매수도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중동 쪽에 추가 수주 소식도 들어오는 등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이쪽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반등을 하더라도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현대차까지 자동차 계열이나 전기차 계열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일단 창구 기준으로는 매물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탄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까 카카오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카카오가 욕이라는 요구는 어마어마하게 먹었잖아요. 먹고 주주분들도 너무나 힘드셨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굉장히 좀 센 편인 게 결국 시장에서 더 이상 좀 여기서 더 나쁠 게 있겠냐 하는 시각하고 실제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들 보면 인건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것 같고 또 흔히 빈집이라고 그러죠. 너무 비어있었죠, 사실.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인터넷 섹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빈집 터리가 좀 시작이 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기술적 반등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걸 결정하는 거는 수급, 저는 어쨌든 그걸 결정하는 건 수급은 아니고 수급은 당기잖아요. 그렇죠. 결국 펀더멘터리인데 이 구조적인 성장이 다시 나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을 또 네이버, 카카오 수수료가 보여줘야 맞습니다. 추세적 상승이지 단지 그냥 외국인 기관이 산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주분들도 계속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아니면 게임주들의 흐름들을 보실 때 그런 것들, 회사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할 수 있는 흐름인지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사실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도 펄오비스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안타까웠던 게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신뢰를 깨버렸거든요. 이게 자꾸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오늘도 이게 제가 섹터를 보니까 가장 센 섹터가 가상화폐 쪽이에요. 요즘에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그런데 사실 저는 그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쪽이 이제 결국 ETF 현물 승인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반감기 그런 수급적인 요인까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이쪽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대형 펀드가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상자산을 사는 수요가 좀 줄고 ETF, 금융 상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 시장이 조금 약해진 상황에서 명확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쪽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분들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워낙 시청이 낮으니까 별로 이렇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위지트라든지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종목분들의 강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와 결부주여서 위메이드 같은 종목분들도 실적 충격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다만 저도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가상자산 같은 경우 24시간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 끝나고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뭔가 변화가 크게 나타났을 때 그럼 다음 날 아침에 개파락을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에 투자하실 때는 충분히 리스크를 고려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들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어떤 시가총액 비중이 전 세계 자산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년 전에 정말 비트코인이나 NFT가 정말 뜨거웠고 당시에는 이메이드가 황제주였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장주였는데 그게 이제 좀 몰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2년 만에 다시 또 그때 장세랑 비슷한 느낌의 흐름이 최근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뭐 일단 오늘까지도 오전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강세 기업들이 그래도 좀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한데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들도 아까 이제 반도체 공정이 대표적이긴 한데 좀 몇 개 더 있으면 한번 좀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경론 같은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2차전지 관련 쪽에서 장비 쪽 종목군들의 조정 전체적으로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일단 바이오 쪽도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은 뭐 개별적으로 좀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몇 개 눈에 띄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일단 움직였던 종목군들 그다음에 또 2차전지 장비 쪽의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은 K&S돌 같은 종목군들도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K&S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클린룸도 하고 있지만 2차전지와 관련돼서 특히 SK온과 좀 붙어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는 포드 쪽의 뉴스였는데 좀 이거를 확대해석해 보면은 그 블로벌 쪽이 SK온과는 결국 결구되어 있기 때문에 SK온의 미국 쪽의 상승은 결국은 포드와 같이 가는 쪽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 포드가 최근 들어서는 워낙 잘 못하고 있는 데다가 실적도 안 나오고 있고 투자 취소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계열과 좀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살펴봤을 때만 해도 JYP 엔터가 강세권이었는데 지금은 외국계 창고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10만 원에 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SN과 YG 엔터 같은 다른 종목군들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엔터주들이 제가 실적을 보면 그게 나쁘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게 보고서 읽어봐도 내용도 괜찮아요. 4분기도 좋다. 근데 이게 마치 왠지 자동차 보는 느낌이에요. 잘 나와도 다 안다 우리. 약간 이제 뭔가 더 성장을 보여달라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빠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부진한 건 결국에 시장에서 뭔가 이제 올해 성과가 너무 좋기도 했지만 뭔가 이 이상의 뭔가 차별화된 요소를 보여달라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게 당장 나오긴 또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엔터주들이. 그렇죠. 지금 뭐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또 아티스트들이 또 하이브에 최근에 올해 한 해 엄청나게 잘했죠. 그런 아티스트만큼의 효과를 보여줄 거냐는 아직은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뭐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연관된 프로젝트가 지금은 JYP는 이제 곧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조금 애매한 게 평균 조회수가 한 300만 정도 되는데 이건 뭐 대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안 나왔다고 하기도 어렵고 이 정도의 프로젝트가 대비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가 결국은 시장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일단 JYP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계속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나 아니면 뭐 그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트와이스. 이들이 뭐 지금 워낙 수익을 잘 내고 있으니까 이들의 어떤 그 수익치는 기본으로 가져가 돼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팡팡 터져야 되는데 3분기에 일단 좋아진 것은 니주였거든요. 니주가 일단 공연에서 큰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일본 쪽에서는 확실하게 안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또 니지라고 해서 일본의 남자아이도를 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확실한 업력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아티스트들을 육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먹히고 있다라는 것을 일본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만약에 미국에서도 확인이 된다면 저는 뭐 지금의 주가에서는 뭐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아마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이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느냐에 어떤 그런 흐름과 더불어서 카카오를 둘러싼 변동성 자체가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엔터주 갖고 계신 분들도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정말 확실히 뭐가 안 좋아져서 빠지면 그러니까요. 그걸 뭐 이해를 하죠. 당연히.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딱히 보이진 않는데 물론 이제 노이즈가 올해 좀 하반기 좀 많았어요. 블랙핑크 제기약 이슈부터 해서 뭐 약간 이제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확대해석되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좀 일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숫자는 어쨌든 검증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일단 그 엔터주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오늘 현재까지의 모습은 그렇게 좀 탐탁치 않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자 오늘 이제 증시가 지난주 월요일날을 저희가 출발했을 땐 정말 좀 생각보다 좀 낮게 출발했다가 결국 어마어마한 폭등장이 나온 후에 그리고 정말 답답했죠. 일주일 내내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도 사실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출발은 좋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코스피도 10포인트까지 좀 밀려버렸고 지금 코스닥은 0.36%니까 강부합 수준까지 밀려버린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아까 엔터주도 안 좋지만 지금 에코프로비움도 보호까지 다시 밀려버렸고 2차 전지 힘을 못 쓰고 후공정도 지금 사실 굉장히 시총이 크거든요. 큰 편인데 여기도 좀 밀리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셨던 그러니까 미국에 좀 이게 훈품을 받아서 한 번 더 오늘 또 반도체 굉장히 좋았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한 번 더 좀 강한 상승에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선 약간 이제 현재까지 물론 뭐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좀 약간 힘이 빠지는 그런 오늘 오전장 흐름이 좀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약간 좀 답답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어쨌든 이제 지난 월요일날 너무 급등한 데 따른 휴유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여전히 좀 환율도 높은 상황이고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좀 이게 미국만큼의 좀 상승이 지금 전혀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을 보면. 결국은 뭐 단기적으로는 수급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 2차전지 같은 코스닥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분들이 정체되고 있는 것도 결국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잖아요. 우리가 확실하다고 했던 숫자가 좀 흔들리고 있으니까 일단 이쪽이 힘이 빠진 게 하나의 원인일 거고 두 번째로는 국내 증시에 새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탁금이 많이 줄어드라고요. 결국은 이쪽에서 뭔가 밀어붙일 수 있는 새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새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증백 종목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신용을 좀 맞는. 그래서 그런 증백 종목분들의 증가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 막아놨지만 실제로 신규 수급도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좀 더 폭을 키워서 살 수 있었던 부분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공매도 금지 때문에 하루 급등했던 날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거래의 에너지가 여전히 붙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되짚어서 꾸준하게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하이닉스는 강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꾸준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하이닉스 정도로 제외한다면 나머지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이슈 나올 때마다 등락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또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물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선물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100억 대 정도의 굉장히 작은 순매매 금액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누군가 하나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11시 구간에 홍콩 증시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증시 출발하면서 뭔가 방향을 돌려주면 언제든지 다시 또 외국인 수급은 좋아질 수도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나타났던 이 강력한 상승 갭을 강하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일단은 다음 모멘텀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이 정도 구간 안에서의 박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 월요일 날 시초가는 현재 그래도 유진되고 있다. 네.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이 크게 붕괴되지 않는다면 오늘 탄력을 줄이는 것, 이따가 한 시간 지나고 나서 바로 바뀔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은 새 돈도 들어오지 않고 누군가 강하게 밀어붙일 만한 그런 세력과 주도주가 부재하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뭐 사실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 여력은 제가 봤을 때는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자연적이겠죠. 그리고 오히려 사실 항상 연말에 걱정되는 게 양도 차이 것 같은데 물량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정부에서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또 추경호 부총이 주말에 또 뉴스 보니까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일단 좀 약간 선을 또 그으시더라고요. 뭔가 계속 시장의 간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빨리 결정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대는 어차피 계속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좀 되면 저는 그래도 개인 수급이 좀 바뀔 것 같아서 매물은 줄어든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증시가 여기서 올라가려면요. 지금은 외국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도 사고 있는 종목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반도체에만 집중돼 있더라고요. 거의 산 게 반도체 외에는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외에 다른 업종을 좀 사는 모습이 좀 나올 때 그때 한번 또 시장이 또 한번 혼풍이 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여전히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보고서 하나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미국장 끝나고 신용등급 강등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신용등급 전망을 향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보면서 그런데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등급이 강등된 게 아니라 전망이 강등돼서 한 거니까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을 했고요. 이게 이유가 금리 상승과 의원의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비용이 원인이다. 그래서 신용등급 전망 하향은 이게 이제 앞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중장기적으로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물론 좋은 내용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6개월 내에 등급 리뷰 의무가 있는 부정적 관찰자 대상 지정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의 경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부정적 관찰 대상자 지정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그래프에도 보시면 나와있지만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던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 관찰 대상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하향한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주가가 D 플러스 0일 기준으로 대부분 또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 번 올라갔다가 좀 빠진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영향은 없었고 저 오른쪽은 실제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두 번이잖아요. 2011년, 2023년. 그런데 두 번 다 주가가 빠졌죠. 그런데 빠지고 나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신용등급 전망 강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물론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좀 걱정은 그거예요. 이제 11월 17일 날 임시회사는 이게 이제 협의가 되느냐. 그래서 이게 좀 협의가 양당 간에 좀 잘 돼서 아마 내년 1월, 2월까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1월, 2월까지 늘린다고는 했는데 참 이것도 답답한 게 미국도 나름 정치적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워낙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해결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그러면 내년 1월, 2월 가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건지 그때도 또 임시 예산으로 처리한다 이러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니스도 참지 못하고 등급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채권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채권금리의 영향이 조금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채권시장에서는 매매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또 달러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최근에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확정된 것 없이 불확실성으로 남는 것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게 가장 큰 시장의 부담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미중 회담 기다려봐야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등급 전망 하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봐야죠. 그다음에 17일 날 있을 예산 관련도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내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베팅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언제든 시장은 새 돈이 들어와야 뭔가 활기도 뛰고 바뀔 수가 있는데 새 돈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지켜봐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게 핵심인데 한 가지 호재 말씀드리면 지금 10일까지 나타난 우리나라 수출은 한 3% 정도 증가하면서 특히 반도체가 또 추가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점 정도는 그나마 오늘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펀드멘탈은 또 개선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제조업이나 이런 건 좋아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챙길 게 많으니까 그런데 참 매주 챙길 게 많아서 좀 답답한데 답답함의 원인은 뭐냐면 미국은 그런 걸 아는데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자꾸 머뭇거리니까 결국 이게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결국 제가 느끼는 건 결국 미국은 확고한 주도주가 있다고 보고 있고 빅테크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여전히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신고 꺾고 담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거기에 반도체까지 딜을 받쳐주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사실상 지금 하이닉스 외에는 주도주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2차전지가 어쨌든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를 이겨낼 방법은 다시 한번 또 주도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멱살 잡고 끌고 갈 주도주가 뭐가 될지 그것도 한번 계속 저희도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면 제가 일정, 이번 주 일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니까 한 3.3% 예상하고 내일입니다. 내일 상장기업 3분기 보고서 내일 다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일부 신규 상장 기업들 몇 개 빼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일 다 보고서가 나오니까 실적 아마 다 내일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꼭 챙겨보시고요. 15일 날 정상회담 있고 미중 그다음에 16일 날은 수학능력시험으로 10시에 개장한다는 거 그리고 17일 날은 연방정부 임시해산안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사실상 이번에 흥행에 좀 실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서 일단 흥행에는 좀 실패를 했는데 과연 근데 또 상장하고 나서는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너무 과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전 한 번 이렇게 한 30분 정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잠깐만 이제 광고 보고 와서 마무리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임자 3프로티비랑 백년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긁고 백년화편은 쫄깃쫄깃 떡 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녀. 3프로 내용이랑 백년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녀.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나스닥 선물 거래 좀 해보고 싶은데 혼자 알아보고 거래하려니까 막막하네. 정프로 혼자 하려고 삼성선물 해외선문 모의투자대회 참여해봐. 모의투자대회? 그래 모의예탁금으로 부담없이 해외선물 다양하게 거래해보고 수상금에도 도전해보고 수상은 총 150명이 대상이고 총 상금은 3천만 원이 넘던데 그리고 신규 휴면 고객은 연말까지 수수료 무료에 내년까지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한다고. 야 삼성선물 준비 많이 했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필독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안임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원금 초과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유지증거금 이달 시 강제청산 유의 해외선물 옵션 기본 수수료는 계약당 8달러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안 그래도 저희끼리 얘기한 게 오늘 사실 반도체 후공정 많은 분들이 적어주시기도 해주셨지만 후공정 빠진 거야 우리가 당연히 한미반도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해하죠. 실적도 미스 났고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SM하고 오늘 JYP 빠지는 게 저희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엔터즈 빠지는 건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저희도 한번 계속 찾아보긴 할게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미스 났다거나 뭔가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빠지면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언급을 해드릴 텐데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 이 수급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오락문화 업종에 지금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오늘 300억 정도 파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오락문화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JYP 엔터에 대한 매물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계 참고 쪽에 매도가 꼭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에코 프로 비행과 JYP 엔터 포스코 DX 하나 마이크론 LNF 이 5종목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양상인데요. 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분들 중에서 솔브레인 정도로 제외하면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분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파두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에 대한 반작용 때문인지 다 여러 가지 재료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외국계 참고의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음에도 오히려 주가는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 이제 SM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계 그다음에 기관들이 모두 일단 이 종목을 팔고 있다는 점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글쎄요. 이게 무슨 재료가 있어서 파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수급적인 이탈 때문에 워낙 지금 시장의 대기 매수가 약화되어 보니까 밀리는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현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계와 기관들의 매도가 오락문화 업종 종목군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국의 좀 수급이 너무 얇아져가지고요.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의 매물이 집중돼서 쏟아지면 그걸 좀 방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일단 이제 오늘 엔터주들이 일단 현재 흐름으로는 좀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코스피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5.3포인트까지 밀려서 0.22% 기록을 하고 있고 물론 상승은 더 많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전환해가지고 786포인트고요. 3포인트 정도 지금 빠진 상황이고 0.4% 오히려 하락장으로 좀 반전이 됐고 상승과 하락은 거의 똑같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주요 오늘 보니까 2차전지가 오전에 출발 좋았는데 다시 좀 밀려버리고 엔터주돌 시총 꽤 크잖아요. 엔터주돌 대표기업 JYP와 SM의 또 충격이 YG까지 같이 빠지면서 시총들이 작지가 않다 보니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나마 코스닥에서 가장 시장이 이끌었던 게 반도체 후공정인데 여기도 오늘 급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 증시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시장은 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나 아까 김종인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은 버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오후에 다시 한번 반전이 좀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저희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좀 답답한 게 뭔가 좀 미국장 오르는 날은 같이 가줬으면 좋겠고 화끈한 주도주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기대 많이들 하실 텐데 그게 번번이 좀 이렇게 무산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힘은 빠지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끝난 건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대응을 좀 잘 하셔서 오후에 좀 반등이 좀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오늘 2023년 11월 9일 오프닝댈 라이브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종인 의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